히힛 아 이것 좀 먹자 덩고를 그냥 버리는게 맞아? 물론 이렇게 3마리를 다 경험치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빠곰산 터뜨리는게 훨씬 더 깔끔하다 생각하는데 땡기자 서포트에 맞춰줘야지 바텀 이제 서포 지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화가 함께하시길 근데 이거 사이드 각이거든? 너무 무섭다 아이씨 1렙 타이밍 보다 1렙 타이밍이 더 스킬이 이를 것 같은데 바이브는 애매하지? 저 길렀습니다 흔들리지마 뭐야 레벨 타이가 왜 나 버그인가? 루틸러스가 3레벨이네 오도지 이거 쟤 어때 오도지 이걸 끊어? 이걸 끊어? 와 이러면 근데 개이득이거든요 그냥 시간 개버렸어 개이득이기는 이제 갓겠지 진짜 우리 너무 살린다 나 진짜 불안하다 아니 이게 자크가 올 때가 여기밖에 없겠네 또 이게 우리 무드 탑은 반발 라인전 탑은 또 베인 들고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위로 점프 3 4 5 아.. 엄청나게 뭐지? 어.. 아니? 나 왜 킬을 못 먹냐 나 왜 킬을 못 먹지 나 왜 킬을 못 먹지 나 왜 킬을 못 먹지 아우 쉣 이게 내가 맞네 내가 도와줄게 도와요 아 이거 내꺼야 아 진짜 이거 뺏어먹으려 하네 이거를 킬을 먹어야 돼 까비워 쟤네들 계속 섬유하려 하네 뭐야 아 뭐해 궁풀이 아니라 와드 궁 이런거 할 줄 알았는데 궁이 썼네 흔들리지마라 집중하세요 형들 왜 와드는거 아니였어? 같이 애매 굿 비쌍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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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못했다 못한 건 아닌데 도달할 수 있었는데 깜이네 박취기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 뭐 이리 날라오는 게 많아 우리 보컬들에게 석타 부존만 진정한 변화를 불러온 거라 박아보시지 박아보시지 야 노틸러스 센스 지렸다 자크 3통 발사 인지하고 있긴 했는데 저걸 딱 끊어주네 노틸러스 센스가 좋아 진짜 이런 서포 정도면 야소 진짜 원딜 적평인데 야소원들이 진짜 무난한 서포 만나면 진짜 개사기긴 해 근데 저런 서포조차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 서포 서포시 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서포 잘하는 사람이 귀하다 해야되나 서포 잘하는 사람이 귀하다 해야하나 서포 잘하는 사람이 귀엽다